자 지금 hb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믿음이 극대화가 되죠 그러나 주가가 내려가면 의심이 또 극대화가 됩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이 안티와 공매 세력들의 공격이 그야말로 총공세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안티와 공세들이 총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정말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이렇게 총공격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공격을 받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숙명이죠 숙명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 그만큼 힘들고 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주가가 이렇게 또 흔들리게 되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은 또 여의심으로 가득 차서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균열을 시켜 버리죠 자 보통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죠 보통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3개월 만에 지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인내심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 부분이고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바이오 성장주들은 바이오주 그리고 성장주들은 급등은 그야말로 한순간이죠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5년 내 5개 항암제가 나올 예정이죠 나올 예정이고 그런 지금 데이터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약이 아주 좋다는 것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항서제약이 계속 검증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약이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주가가 왜 안 올라가냐 이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의심이 극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주식시장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티들이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NDA 승인신청은 이제 거의 다가와 있고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한번 어떠한 큰 변화가 곧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등은 한순간이죠 급등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아주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가든 간에 서울만 가면 됩니다 서울만 서울만 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보니까 계속 연절에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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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죠 자 이렇게 좀 보면 여기서 한번 쭉 올라갔죠 이때는 이제 믿음이 극대화 됐죠 내리니까 의심이 극대화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믿음이 극대화 됐었죠 자 이렇게 믿음이 극대화 됐던 이 시기를 보면은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 9월 2일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아주 열광을 하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때는 지금 에스모가 진행이 되면서 각종 좋은 소식들이 계속 많이 나왔죠 역시나 리보세라닙의 데이터는 정말로 좋은 데이터가 뽑아져 나오는구나 이 리보세라닙과 캄릴리 주마베 조합이 이 세상에 안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런 데이터를 계속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열광을 했죠 열광하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900만주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신안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졌죠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쭉 끌려 내려왔는데 이렇게 끌려 내려온 부분들을 보면 또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들 또 비슷한 흐름이 또 나타났죠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크게 한 번 또 찍어 눌러졌습니다 이렇게 찍어 눌러지다 보니까 사실 이때와 지금의 이때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이 더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에 대한 결과물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그런 약이구나 라는 게 지금이 믿음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완전간의 소식도 많이 나왔죠 여태도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완전간의 소식들이 그리고 이때보다도 지금은 NDA 승인 신청일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인데 지금 그렇게만 딱 본다 그러면 HLB를 둘러싼 환경은 바뀐 부분이 없죠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완전간의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소식들도 많이 나왔고 이때도 검증이 많이 되었지만 이때도 많이 검증이 되었고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증이 많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폴첸 박사까지 들어왔죠 폴첸 박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런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지금 HLB 주가를 딱 걷어내고 HLB의 상황만 놓고 딱 바라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 HLB라는 은행에다가 5년 동안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묶여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내가 집을 사놓고 살고 있는데 어차피 나 5년 동안에는 양도세 뭐 이런 거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 얘기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샀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팔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도 난 팔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집값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내가 어떤 집을 샀는데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투기를 하려고 샀다 그러면 매일매일 뭐 집값이 오늘 1000만 올랐네 아 오늘도 1000만 내려갔네 2000 올랐네 500 내렸네 이러면서 계속 집값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을 하루하루 모니터링 하면서 집값이 200 올랐고 100 올랐고 다시 100 내렸고 아 이때 팔걸 여태 팔걸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HLB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이 약물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의 이 가치의 상황을 환경을 본다 그러면 이때보다도 지금 폴첸 박사도 3자배정 유상전자 낮게 딱 맞춰서 진행을 했고 지금 완전 가능한 소식들도 많이 나왔고 이번에 파이로티닙에 대한 삼성 승인도 났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많이 찍어져 눌려져 내리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상황은 이때보다도 이때보다도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상황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NDA 승인 신청이 왜 빨리 나오지 않느냐 이게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인데 NDA 승인 신청이 정말로 할까 안 할까 딱 이 부분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한다고 봐야 되겠죠 무조건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100% 반드시 무조건 뭐 같은 말이죠 합니다 무조건 한다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주가는 빨리 안 올라가냐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뭐 다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계속 찍어져 눌려 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뭐 발표한 게 얼마 되지 않았죠 2021년도에 리버세나리 미암 지금 항암제 출시되는 걸로 계획 잡고 있고 아필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뭐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는 이 발표할 당시에 11월이니까 뭐 이때 발표했죠 10월인가 11월인가 발표했는데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그때와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됐죠 시간으로 봤으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던 관점에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는 지금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마무리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워낙에 안 움직이는 못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뭐 회사에서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죠 안티들이 이거는 사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 흔들고 있죠 자 그 부분이 자꾸 의심스럽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자꾸 이렇게 동료가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안티의 기술입니다 기술 아주 뻔한 거 가지고 야 뭐 해가지고 야 사실은 큰일 너희 이제 다 큰일 나서 진양곤 회장이 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죽었단다 이렇게 만약에 안티를 한다 그러면 안 믿겠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어디서 뭐 거짓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안 믿겠죠 그러고 이제 뭐 대도 안한 얘기 가지고 이렇게 안티를 한다 그러면 안 믿겠죠 그런데 그럴 듯하게 안티를 하죠 그럴 듯하게 안티 하는데 그럴 듯하게 하면은 다 맞는 거 같습니다 다 맞는 거 요 때 그게 절정 요 때 요 때가 절정이죠 계속 주가가 끝도 없이 하락을 하니까 요 온 자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안티들이 그야말로 극성이 극에 달했죠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그 말이 다 맞아 보입니다 다 맞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팔아야죠 계속 내려가고 하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것처럼 계속해서 안티를 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빠져나와라 지금이라도 이 돈이라도 건져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빠져나왔죠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런 일이 생겨버렸죠 그러고 좀 있다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 논리에 또 홀라당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분들 또 마음이 약하죠 개인투자자들은 내 돈이 지금 뭐 이렇게 계좌를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손실을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은 계속 뭐 겁이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회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리고 리버세라니 변이 도망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간의 소식도 나오고 계속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겁을 내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진 거니까 주가만 바라보는 거죠 주가만 이 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가의 흐름만 보는 거죠 단기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내려서 하나 둘 셋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뭐 인내심이 그게 다 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마지막 이제 히트 치는 뭐 어떠한 그럴듯한 말을 이렇게 풀어 버리면 실컷 욕 하면서 이제 팔고 나가겠죠 자 그렇게 팔고 나가게 되면은 하는 사람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팔고 나가 역시나 그 말을 듣길 잘했다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그래 그러고 이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아이고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아주 낮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엔디 승인 신청하고 갑자기 매수세가 붙고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혼란에 빠지겠죠 아 지금까지 정말 잘 견디고 있었는데 자꾸 뭐 사기꾼이라고 하고 하니까 진짜 사기꾼 같았고 모든 게 그럴 듯 했는데 역시나 약은 진짜였구나 뭐 그렇게 전개가 되겠죠 지금 이게 이제 뭐 안되고 사기꾼 같고 뭐 안될 것 같고 이상하고 이러쿵저러쿵 했다 그러면 먼저 블랙노그이나 이런 데서 제일 먼저 패더기 치고 도망갈 겁니다 이것이 보니까 이거 사기꾼이야 이러면서 패더기 치고 도망가고 외인들도 지금 뭐 심매포로 들고 있죠 이런 뭐 사기꾼을 살면서 다 팔고 도망가겠죠 자 그런 상황이 이 나타났겠죠 그러나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주가만 지금 내려가는 거지 상황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죠 리보사라니 계속해서 이 캄넬레 주막과 병영을 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완전간대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찍어 눌렀습니다 여기서 욕도 하고 싶고 원망도 되고 하겠지만 정말로 못 참겠다 그러면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난 진짜 못 참겠다 그러면 마음고생하지 말고 팔고 나가는 것도 방법인데 개인투자자 분들 웬만하면은 제가 강사 말했죠 지금의 이 기억을 반드시 기억을 해놓길 바랍니다 지금의 일은 정말로 미치겠고 이때 팔걸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반드시 새겨놓고 참으면 되겠죠 꾹 참고 기다려서 나는 5년짜리인데 5년짜리 나 5년 뒤에 팔 건데 항암제 5개 나온다잖아 5개 나온 데 있어서 이 리보사라닙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완전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약은 정말로 좋은 약 맞네 그러면 지판 되겠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꾹 참고 있다가 인내 한계가 올 때까지 계속 한번 참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올라가면 본전 오면 파세요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나 본전만 주면 팔고 나겠다 하면은 내가 뭐 한 9만 5천원 정도 본전이다 그러면 본전 여기서도 왔죠 여기 여기서도 왔습니다 본전 올 때 지금의 이 기억을 잘 이렇게 공책에 어디 적어놓고 난 도저히 이렇게 장기투자나 맞지 않고 지금 안티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사기꾼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도저히 투자하면서 스트레스가 아주 그게 다르겠죠 그러면 이 느낌을 그대로 잘 기억을 해 놨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매도하면 되겠죠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약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엔딩 성신청이 코앞에 와 있는데 정말로 지금 악질적으로 심리 흔드는 작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한참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개인투자자 분들 여유를 가지기 바랍니다 여유를 회사에서는 조용하죠 지금 회사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뭐 해 주기를 좀 속지연히 알고 싶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바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바랄 이유도 없고 올해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뭐 이런 저런 부분이고 좀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아니면 뭐 다음주에 승인신청 소식이 나올 거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엔딩 성인신청은 반드시 진행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11월달 뭐 이렇게 IR 발표를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대강 언제쯤 진행하겠다는 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뭐 안티 공매 세력들의 이런 공격에 일일이 다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도 같이 분노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때보다도 이때가 환경은 더 좋죠 주가만 내려와 있을 뿐이죠 올라 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고점 이때 팔 걸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것은 이틀이면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가는데 많이 안 걸립니다 이틀이면 되죠 이틀 상 두 번 치면 되죠 상 하나 둘 이틀이면은 여기까지 가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꼭 팔고 싶다 그러면 아 좀 기다렸다가 엔딩 승인 신청 딱 해서 제대로 시세가 나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은 지금의 기억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래 나는 이런 종목을 못하겠다면 팔고 나가는 나가는게 좋겠죠 지금 8만9,100원 있는데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요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